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대당하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이야기 리포트 여러분 들으셨죠?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하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인아 미안해 이런 SNS에 댓글 달기 운동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분노하면서 이런 아동학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오늘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지켜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고 아동학대 방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정인이가 없는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마음껏 억어줄게. 네,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도중에 정인이를 치료했던 한 의사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은 분명히 아동학대고 살인이었는데 부모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의료진 가운데 한 사람은 정말 악마가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이장미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혹시 보셨습니까? 나중에라도 뭐 뉴스는. 네, 뉴스와 또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죠.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저도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SBS 보도가 아니었으면 또 그냥 정인이를 우리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 채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청원의 답변을 12월 16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변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그 답변은 보면 정부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을 좀 늘려가겠다. 그리고 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들은 징계를 일부 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인식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청와대가 청원을 받았는데도 답변을 보건복지부 1차관을 통해서 하게 했는데 청와대 인식 역시 안이했다. 그러니까 SBS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 심각성을 알게 되고 뒤늦게 정인이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이전에도 정인이가 있었고 앞으로 지금도 있고 또 있을 텐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인희의 얼굴 공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어제 이 내용을 보도했던 SBS 8시 뉴스에서도 상당히 큰 고민,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정인희가 얼마나 밝았던 아이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인희의 얼굴이 그늘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시청자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정인희가 처음 입양됐을 때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도 뭐 국회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참담하고 미안한 마음인데요. 사실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아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나고 난 후에야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 너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그것을 아동학대라고 인정하는 어떤 비율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한 40%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한 80%가 되기도 하고. 이건 뭐냐 하면 아동학대를 들여다보는 어떤 전문적 역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자한테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부모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신고를 했냐. 어떤 사람한테 신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게 만드는 이러한 사후 대책들도 그동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까지 아동학대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와 시스템이 부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과정에서 다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이 13일에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이 재판을 앞두고 우리가 진정서를 씁시다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동, 청와대의 또 다른 청원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늦었지만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또 다른 정인이, 정인이 같은 아픔 겪는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연대의 움직임이 분명히 본격적으로 충격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번에 그런 움직임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다 서로 심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사실은 작년 6월에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9살 나마저 계모한테 학대를 받아서 여행 가방 속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또 그때 빤짝하고 지나가고 정부도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을 각 지자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6월 사건 이후에 아마 그렇게 만들어서 한지는 몰라도 좀 뒤늦게 사고 약방문식으로 자꾸 대처를 하다 보니까 사건이 생기면 그때 국민들 공분이 일어나고 그 공분을 의식해서 잠깐 땜질식 처방을 하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다 부족한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고 아마 일선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옛날 국회에 있을 때 제 지역에서 역시 쉼터도 있고 가서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많은 일을 겪으신 분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말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책 마련도 정말 필요하겠습니다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경찰 말이죠. 세 차례나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이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은 적어도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것이 경찰에 대한 분노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전에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건데 경찰이 거기에 왜 개입을 하냐 이런 패턴이 아동학대도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혹은 아이를 기르다가 실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저런 안일한 의식이, 인식이 정말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경찰도 철저하게 다시 재교육이 필요한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검찰이 전문의 3명에게, 부검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분들에게 이 정인이의 죽음의 원인을 다시 한번 좀 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지난달 말에 다시 한 번 재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면 현재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그 혐의를 살인죄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검찰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과정에서 완전히 일벌받개를 하고 정말 인면수심에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이에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다치거나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얼만큼 처벌을 할 거냐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만드는 것에 총력을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이의 아픔을 알지 못했고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공분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고 그 대책이 시행이 되고 분명히 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정인이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권이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권이 정말 자성부터 해야 된다. 이 정인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원이 작년 10월 19일 그러니까 숨진 지 불과 일주일, 열흘쯤 돼서 청원이 시작됐고 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도 사실은 여야 두루 좀 무감각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도 이에 대해서 좀 무감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 이거를 알리기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사실 무감각했던 말이죠.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을 때 그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반짝 관심을 두고 다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분을 느끼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않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서 법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건 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경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징계의 결과를 보면 12명의 관계 경찰관이 있는데 5명만 징계 회부되고 1차 신고, 2차 신고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경고주의 조치받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뭐 서장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 윗선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전 의원께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이 정인위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있었는데 답변이 있었다고 했는데 답변이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17일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아직까지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부분 확인하신 건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이니까 12월 16일 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명의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이 학대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징계 결과도 공개를 했습니다. 감찰 조사를 했고 이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의 경찰관 중 5명은 징계에 해부하고 7명은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일 전 의원께서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가슴 아픈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정말로 2021년은 지난해까지의 대한민국과는 다른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안타깝고 정말 공분이일 수밖에 없는 사안의 본질은 무엇인지 여러분께 전문가와 함께 상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